자 그러면 이제 2부에요. 그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그리고 민주화 혁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음 여기서 써놨듯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 후속 컨텐츠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마 후속 컨텐츠는 언제 한다고는 얘기 못하겠어요. 언제 한다고는 얘기 못하는 게 나중에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언제 끝날지 모르다 보니까 좀 최대한 늦게 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자 그렇고 자 그래서 2020년 11월 총선 이때 국민 민주연맹이 압승을 했는데 그래서 선거 가능한 의석 중에서 83.2%를 확보를 해요. 음 그러니까 전에 개헌을 요구를 했다가 군부가 방해로 개헌을 실패했더니 자 그러면 개헌이 가능한 의석을 최대한 만들어 놓자 약간 이런 취지를 해버린 거야. 근데요. 미얀마는요. 의석 중에 75%밖에 투표할 수 있는 의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투표를 75%밖에 못해요. 나머지 25% 의석은 미얀마 군부가 지명을 해요. 그러니까 군부에서 뽑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전체 의석의 62.4%밖에 안 돼요. 국민 민주연맹은 전체 의석의 62.4%인데 그러면 선거 가능한 의석으로 한정한 거기서 83.2%인 거예요. 그래서 이 총선 결과 당연히 군부가 이걸 승복을 하겠어요. 불복하지. 헌법은요. 여긴 또 되게 웃긴 게 군 통수권잖아요. 대통령이 아니고요. 미얀마 군대가 스스로 임명한 최고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미얀마 군대에서요. 최고사령관을 대통령이 임명한 게 아니에요. 최고사령관이 그냥 후임자를 정하는 거야. 대통령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군 통수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군을 총통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미얀마 의석의 25%는요. 군부가 임명을 하니까 개헌의 저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헌법 40조에 의하면요. 비상사태일 때 군 사령관한테 권력을 인계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빈 통제가 명목적으로도 할 수 없는 나라가 이 미얀마인 거야. 진짜 막장이죠. 자 그리고 미얀마가 또 군부가 배후에서 지원하는 기업이 있어요. 바로 이 MEHL이라고 미얀마 이코노믹 홀딩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미얀마 이코노믹 홀딩스가 지분 투자를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지분 투자를 하는 기업 이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 중에 일본의 기린 홀딩스가 있고요. 대한민국의 포스코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코 CLC 미얀마라는 계열사만 받아요. 그래서 그 기린 홀딩스 같은 경우는요. 그 2012년 8월 29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관여했던 일본 전범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이고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요. 포스코 40주년 기념사 사사를 쓰는 데 있어서 이제 전 명예회장이었던 박태준 씨하고 그리고 박정희 씨 전 대통령하고 관련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포스코의 흥역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폭 축소 수정을 했다는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포스코는요. 우리나라의 그 경제개발 계획에서 되게 혜택을 받은 기업이에요. 좀 찝찝하죠. 어쨌든 포스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포스코 없으면 거의 그냥 제철이 안 돌아가는 정도잖아. 어쨌든 찝찝하네. 자 그래서 1988년에 있었던 8888 항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이 당시 미얀마 군사령관이었던 네윈이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그래서 2015년까지 군부독재가 있었는데 1988년에 대대적인 혁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나라가 1987년에 6월 항쟁이 있었잖아요. 그 6월 항쟁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군부가 무차별 총격을 행하면서 유혈 진압을 해봐요. 이때 한 3천명이 죽고 실종만 한 1만명 이상이라고 보고 있어. 근데 이때 이제 너무 막 많은 사람이 죽고 이때 참상이 해외 보도가 되면서요. 네윈이 형식적으로 일시적 실각을 한 다음에 자유총선이 진행되긴 했어요. 이제 뒤에서 배후에서 지원을 하긴 하지만. 당연히 선거 결과는 신생 군부들이 무효 선언을 해버렸고요. 그래서 혁명의 성과가 뺏겨버려요. 군부가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또 만행을 저질러서. 그러다 보니까 그 기성세대들도 저항을 포기하고요. 그래서 미얀마가 혁명을 일켜도요. 그래서 민주정의 세워진다고 해도 군부들은요. 미얀마 시민들이 자기들을 두려워한다는 걸 알고 또 쿠데타를 해버려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악순환의 악순환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얀마의회가 또 개헌을 시도를 해요. 이제 군정이 의석에 관여를 못하게끔 아예 헌법을 아예 샥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런 개헌의 시도는 계속하고 있는데 여태 안 돼요. 자 어쨌든 지난번 총선으로 인해서 국민 민주연맹이 정부를 독자적으로 구석을 할 수 있는 정도 비율의 의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의회가 개헌을 요구를 했지만 군부가 또 거부를 해요. 근데 이 군부가 상하원 의석의 25%를 가지고 있는 게 파트가 어느 쪽이냐면요. 내무, 국방, 국경, 경비 등 각종 치안과 관련된 세계부처의 수장을 군부가 맡아요. 자 그리고 2021년 1월에 시진핑이 미얀마를 한번 방문을 해요. 그때 이제 시진핑이 정부의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하고 그다음에 군부 지도자인 민아웅 훌라잉을 다 만나. 근데 이때 군부가 하는 일이 군부가 예전에 로잉야 쪽에 인종 청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방 지원이 끊긴 상태야. 그러니까 서방이 이제 서방, 여기서 서방이라고 한다면 뭐 유럽이 EU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대한민국이라든지 등등 자유민주 진영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때 이런 자유민주 진영의 지원이 끊기면서 그 중국하고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군부는요. 그 중국이 국경지대의 반군, 민병대한테 또 자금하고 무게를 또 주는 거 같다 하면서 군부는 또 러시아하고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군부가 1월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의회에 니들이 알아서 회사하고 우리가 재투표를, 선거를 다시 할 거니까 그 선거에 나와라. 안 그러면 우리 또 쿠데타 일으킨 나이? 이렇게 된 거예요. 당연히 그 정부 측은 이제 1월 28일에 군부하고 아웅산 수치하고 최종 단판을 하는데 여기서 결렬이 돼요. 당연히 이제 수치화사는 거부를 하죠. 자, 그래서 의회 소집일이었는데 2월 1일이 이 의회 소집일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버려가지고 대통령하고 아웅산 수치 여사를 구금해버려요. 정부를 강제로 회사시켜버린 거야. 국가 비상사태를 1년 동안.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정부는 뭐 하느냐. 그 정부가 쿠데타 군대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인력도 없냐. 없어요. 경찰이 군부 산항했어요.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부통령이었던 민수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는데 이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미얀마는요. 부통령이 3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국민의회에서 1명 민족의회에서 1명 군부에서 1명 이렇게 부통령 3명을 뽑는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통령 3명인데 이들 중 1명이 대통령이고 나머지 2명은 부통령이에요. 그래서 민수회가 군부선출 부통령이고 그래서 민정에서 선출됐던 대통령 부통령이 지금 연금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미얀마군 최고 사령관인 민랑우 훈라잉이 지금 정권을 갖고 있고요. 그 지금 모든 공항이 거의 폐쇄사회 같은 상태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쿠데타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고 지금 막 각 정당에서도 규탄하고 있고 각종 시의회에서도 지금 규탄 성명을 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는 지금 바이든 정부가 미얀마에 대해서 원조를 중단을 하고 있고 자 그럼 이제 미얀마 그러면 시민들은 가만히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지금 비폭력 시위를 하는 이유는요. 군부가 그 치안의 이유로 시위대를 진압하려는 그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폭력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군부가 계속 SNS를 차단했다 풀어냈다 그러는데 그러는데 그 그래서 SNS를 통해서 계속 국제사회가 우리한테 관심 좀 가져줘라 계속 이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병원 의료진들도 막 출근이나 진료나 이런 거 거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미얀마가 개협령인게요. 그 개협령이 일어나니까 다섯 명 이상의 모임이 안 돼요. 지금 사실 우리도 지금 코로나도 그러잖아. 그래 그거는 그렇다고 하는데 20시부터 4시까지 아예 통금이에요. 그렇고 지금 이제 미얀마 국민의 총파업이 일어났어요. 근데 비상사태 선포 이후 이때부터 이제 시위 참가 인원이 늘어나면서 현재 이 사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국회의 외교통일위원회는요. 2월 25일부로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규탄 결의안을 의견을 해요. 근데 이거는요. 여야가 되게 빨리 합의를 받다. 여야는요. 꼭 이런 거는 합의를 되게 잘 봐요. 맨날 싸우다가. 그리고요. 미얀마에서 지금 군부독재에 반대하는 시위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친군부 시위대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촛불혁명할 때 태극기부대 있었잖아. 그 태극기부대랑 똑같은 거예요. 맨날 태극기부대 지금. 지금도 이 태극기부대 시위하나?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관련해서 난 지금 사실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구요. 그리고 이제 그 초머툰이라고 해가지고 그 주 유엔 미얀마 대사가 있어요. 근데 주 유엔 그러니까 유엔에 그 유엔에 파견됐던 미얀마 대사는요. 유엔 총회에서 이번 쿠데타를 규탄하라는 발언을 하죠. 나는 쿠데타로 정권을 빼앗은 군사정권이 아닌 민의로 세워진 문민정부를 대표한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군부에 의해서 지금 그 유엔에 가있는 대사가 해임이 되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국회는요. 음 2월 26일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으로 그 규탄 결의안이 가결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규민 의원 한 명이 기권을 했어. 왜 기권했니? 음 그 다음에 3월 3일까지 현재 아웅산 수치 고문하고 윈민 전 대통령하고 등등 장관급 이상 기소된 관료만 다섯 명이 넘어요. 해임이나 직무정지 공군이 돼있는 공무원도 한 백 십 명이고 그리고요. 그동안 군부가 시위를 진압하는 데 있어서 저격수를 동원했다는게 드러났어요. 왜냐면 저격수는요. 그만큼 총 쏘는데 이 저격능력이 뛰어나거든요. 정확도가 엄청 높아요. 원래 그런 시위대를 상대로 원래 공포탄 쏴야 되는거 알죠? 음 원래 공포탄도요. 그 여러분들 그 경계근무 할 때 기본수칙 있잖아요. 처음에 공포탄 쏠때 위로 쏘잖아. 음 처음에 그 공포를 주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는 사람을 조준화를 하지 않고 위로 사격을 해요. 근데 저격수는요. 조준사격이에요. 조준사격이면요. 진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쑥 있다가 바로 그냥 탁 쏘는거야. 어쨌든 그 여러분들 그 에너미 앱 더 게이트 보면 거기에 주인공이 저격수잖아요. 얼마나 그 저격수의 그 정확도가 얼마나 높은데. 그래서였는지 미얀마에서 그동안 군부에 진압으로 죽은 사람들 중에서는요. 헤드샷 맞고 즉사한 경우가 많아요. 나도 아직 배틀그라운드에서 헤드샷 한 번도 못해봤는데 뭐 어쨌든 3월 5일에는 미얀마 군부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미국 계좌에 있었던 10억 달러로 빼려고 했는데 미국이 행정명령이 내려버렸죠.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재 유튜브에서는요. 미얀마의 군부가 만든 채널이라든지 뭐 미얀마의 국영방송이라든지 이런 유튜브 채널들을 지금 차단했어요. 올바른 정보를 전해주지 않는다면서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대사관 주관으로 국제항공 전세기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미얀마에 있었던 교민들 중에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교민들 다 귀국시켰어요. 물론 이제 3월 6일에 귀국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 2주 자가격리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자가격리해야되고 이제 5.18 광주민주운동 희생자가족들이 결성한 5월 어머니집은요. 이 군부에 저어하는 미얀마 사람들을 지지하는 성금을 조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12일부로 대한민국은 현지 정세가 안정이 될 때까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미얀마 사람들이 그 기한이 끝날 때까지 약간 일단 무기한 특별 체류를 허가를 해주고 있어요. 비자가 없어도 비자기한 끝나도 체류할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대신 그를 미얀마 정부하고 지금 군사 치안적인 협력 중단 선언을 했어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여기까지 3월 12일이 어제였죠? 여기까지 지금 상황이 업데이트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미얀마 민주화 혁명이 현재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 여러분들 미얀마 민주화 혁명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제스처가 나오고 있어요. 이 제스처가 뭐냐면요. 이 손가락을 이렇게 모은대요. 손가락 3개를 이렇게 모아 펴는 이 제스처가 있어요. 이 제스처가 헝거게임에서 나온 일종의 저항을 상징하는 표시래요. 그래서 이 손가락을 3개 모으는 제스처를 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내가 영상은 안 봤는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들 뭐 손을 올리고 시일할 때 뭐 이렇게 올리는 뭐 그런 걸 하나봐요. 음 그래서 잠깐 캠을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정부는요. 그 유엔이 미얀마에 간섭하는 걸 또 반대하고 있어. 사실 그 미얀마 군부는 친중 성향이고요. 그 사실 미얀마 사람들은 반일도 있지만 반중도 있어요. 응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그 캔자스가 불렀던 Dust in the Wind 라는 그 해외 음원을 지금 민중가요로 개사를 해가지고 비록 세상이 끝났지라도 뭐 이런 노래를 뭐 부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5.18 때 민중가요였던 그러니까 임의위한 행진곡은 사실 5.18 끝나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임의위한 행진곡이 왜 5.18 민주화운동 때 우리가 재창이 되냐면요. 그 5.18 희생자하고 그 5.18 희생자의 여성 동지가 사실 그 전에 좀 그 투쟁을 하다가 죽었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영혼 결혼식을 하면서 만들어진 노래가 임의위한 행진곡이었어요. 그래서 이 임의위한 행진곡이 지금 우리나라 이제 민주화혁명 할 때 계속 우리 촛불혁명 할 때도 임의위한 행진곡 불렀잖아요. 음 근데 이 임의위한 행진곡이 지금 범화어로 번역돼서 불려지고 있대요. 뭐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이번에 그 민주화 투쟁을 하고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중심적인 인물이죠. 아웅산 수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아웅산 일단은 아빠인 아웅산부터 좀 얘기를 하자면요. 그 범화의 독립운동가였죠. 1947년에 암살이 됐는데 그래서 영국에서 체포령을 발령한 이후 일본에 망명을 해서 원래는 처음에 독립군을 양성을 했고 일본의 지원을 받아서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뭐냐 범화로 들어와요. 그래서 영국을 그 빼냈다가 영국을 밀어냈다가 근데 일본이 범화에서 각종 그런 위안부 이런 만행도 하고 하다보니까 반파시스트 반파시스트 인민자유동맹을 같이 결성을 해요. 32년 동지 그래서 사실 이 태평양전쟁 때 범화에서 희생된 사람만 100만원이 넘어요. 이때 김우라 헤이타로가 했던 망언이 있으니 범화정부는 내가 범화인구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훈장줘도 되지 않니? 이거를 이 전범 인물이 이런 망언을 했다는 거 좀 내가 지금 이거를 유튜브 영상에 올릴 것만 아니었으면 진짜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올려가지고 이 김우라 헤이타로한테 빅렛을 날려주고 싶은데 네 넘어갈게요. 아웅사는 그치 이 젊었을 때 이 이 모습이었다고 하네요. 음 자 그리고 이제 아웅사는 그래서 반파시스트 활동하면서 일본을 축출한 다음에 영국하고 이제 직접 런던까지 가가지고 독립 협약을 해요. 클레멘트 애틀리 총리하고 이제 런던에서 회담에서 협약을 체결하는데요. 이 클레멘트 애틀리 총리가 그거예요. 인도의 독립도 승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1945년에 윈스턴 처칠이 총선에서 이제 보수당이 져가지고 물러나면서 이때 노동당이 이 한시적으로 또 정권을 잡았었는데 이때 노동당 총리가 애틀리였던거지. 물론 이제 이 시기에 처칠이 그 이 이후 다음 총선 때 다시 복귀를 하긴 하는데 그 인스턴 처칠은 사실 이 시기에는 쉬면서 글 쓰면서 회고록 써가지고 노벨문학상 봤죠. 어쨌든 그렇고 음 그 다음에 1947년 7월 19일에 이제 그 새로운 정보를 구성하기 위한 권료회의 중에서 군부 군부 쪽의 반대파가요. 아웅산하고 아웅산의 동생 등등을 암살해요. 만약에 아웅산이 여기서 안 죽고 만약에 뭐 대통령이 되거나 총리가 되거나 그랬다면 지금의 군부 독재가 있었을까? 조금 가능성이 줄어들긴 하겠죠. 그래서 음 이때 이 사건이 조금 네 그럴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아웅산이 암살된 이후 소수민족들하고의 내전 그리고 정당끼리도 내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때 범화가 사회적으로 충격이 커요. 그러니까 아웅산이라는 사람이 뭐 민족, 종교, 이념 이런 거 관계없이 진짜 모두가 사회적으로 존경을 했던 인물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군부도 존경을 했다 보니까 그 아웅산의 딸인 아웅산 수치가 그렇게 반군부독재 혁명을 지도하고 있는 정치적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죽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응 왜냐면 아웅산 수치를 죽이면 그 이제 시민들이 그렇게 존경을 하고 있는 사람이 죽어지면 당연히 분노를 해가지고 거의 이제 그때는 이제 비폭력 시위에 선을 넘을 게 뻔하거든. 비폭력 시위에 선을 넘어가지고 아마 막 이제 화염병 화염병 등장하고 아마 그 군부들의 막 핵심기관 이런 거 폭파되고 아주 달리가 날 거예요.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군부도 지금 아웅산 수치를 그 죽이질 않고 그냥 같은 경금선에서 끝내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도 못 보내. 그냥 그 터끝 하나 못 보내는 거야. 그냥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하고 그냥 집에 보내놓고 그 문 잠그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그 그 그래서 군부에서도 이 아웅산의 가문은 존경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만약에 탄압을 하면 그 거의 군부의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웅산 수치를 어떻게 보면 믿기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웅산의 묘소 같은 경우는요. 원래 이제 다 공개돼 있었다가 1983년에 폐쇄됐다가 2012년에 다 이제 원래 목조로 돼 있던 무덤이었는데 그걸 약간 목재로 돼 있었던 부분은 석재로 재건을 해가지고 다시 공개를 했어요. 음 북한이 이때 테러 사건을 일으켰거든. 자 그러면 군부독재 국가인데 왜 북한이 테러를 했냐.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 북한하고 사이가 좋은 나라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따가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요. 그 대한민국하고 관련이 있는 사건이에요. 자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은 사실 대한민국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그 전두환씨가 그 미얀마를 방문을 했었어요. 1983년에 둘 다 군부정권 국가니까 네 그때 남한하고 북한이 이제 서로 자기 편을 많이 끌어들이려고 제3세기에서 외교전을 굉장히 전개를 하고 있었어요. 미얀마가 이때까지만 해도 외교 자체는 독재국가인 북한에 더 우호적이긴 했어요. 근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미얀마가 이때 그 우리나라하고의 관계를 좀 개선을 하려고 했던 시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두환씨가 그때 대통령이 됐을 때 확실하게 우리한테 우호적인 국가로 관계를 돌려놓기 위해서 이제 동남아권 국가하고 이 각종 그런 대항주 순방계획을 세웠는데 제일 먼저 갈 나라로 이 범하로 골라놓은거야. 확실하게 굳혀놓기 위해서. 근데 이때 이제 외교관료 출신의 핵심 참모들이 각하 미얀마는 가시면 안됩니다. 했는데 전두환씨가 그냥 자기 깡으로 밀어붙여서 간거에요. 1983년 10월 8일에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출발을 해가지고 첫 행선지가 범하인거에요. 그래서 도착한 다음날 아침에 아웅산에 그 묘소를 갈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 이제 전두환씨가 전두환씨가 이제 거기에 그 도착해서 참배를 하기 위해서 그 이제 수행원들이 먼저 가가지고 예행연습을 한거에요. 자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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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서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자 각하가 여기 오셨다 생각하시고 같이 묵념합시다. 묵념 애도 묵념 하는데 약간 뭔가 사이렌이 그 시간대에 울린거에요. 그리고 북한이 그때 그 그 그거를 신호로 알고 폭탄 테라를 감행을 한거야. 그래가지고요 당시 예행연습을 하던 인원 중에서요 두 명만 살아남고 다 죽어요. 그러면 전두환씨는 어떻게 됐느냐 전두환씨는요 원래 이제 숙소에서 타고 갈 차가 있었는데 그 차가 그 원래 이제 그 정부 쪽에서 미얀마 쪽으로 차를 제공을 해주려고 했던거에요. 그래서 그 전두환씨의 그 숙소로 가던 중에 고장이 난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전두환씨의 출발 시각도 늦어진거에요. 그래서 전두환씨가 출발을 늦게 한 관계로 그래서 전두환씨가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폭탄이 터진거에요. 그래서 전두환씨는 그때 살았어요. 그래서 수잉원이 무려 열일곱 명이 폭발사고로 죽었구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이제 10월 9일에 폭탄이 터졌고 일단은 그날부로 전두환씨는 바로 비행기 타고 서울로 돌아갔어요. 비행기 타고 서울로 돌아갔고 이제 거기서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이제 그 시신들을 운구를 해와가지고 10월 14일에 합동국민장으로 국립서울현총원에 안장이 되요. 사실 그 공무수행을 하다 순직한 공무원들은요. 국립현총원에 안장되는 자격이 생기거든. 그래서 묻힌거야. 그러면 그럼 이제 북한의 공자원 3명은 어떻게 됐느냐. 한 명은 체포하는 과정중에 죽었구요. 한 명은 그 체포되서 죽었는데 그 체포되고 나서 보니까 팔 한쪽이 없고 눈까지 한쪽이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그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사형을 집행해서 죽였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다른 한 명은 다른 한 명도 팔을 잃었었는데 이제 북한으로 신변을 넘겨주려고 했더니 북한이 그 신변인도를 거부한 거예요. 송환을 거부해버려요. 북한이 그러니까 애초에 이 세 명을 원래 이 세 명이 그 전두환 씨를 죽이고 나서 그 바로 귀환할 수 있는 배편을 그 띄워주겠다고 했었거든요. 한국까지 추격을 한 거야. 근데 그 배가 입항이 거부된 거예요. 애초에 그래서 북한도 더 이상 시도를 안하고 이 세 명을 구해줄 계획이요. 그냥 빼버린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그 니들은 테러해라 우리 니들을 안 살려준다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북한이 소환되지 못하고 계속 그 수용소에 있다가 2008년대 옥사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아홍산 묘소는요. 2012년에 이명박 씨가 그 순방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묘소 참배한 이후로 다시 공개가 됐다고 그래요. 어쨌든 근데 이때 이제 그런 생각들 할 거예요. 전두환 씨가 이때 죽어버렸다면 어땠을까 하는데요. 사실 아무리 독재라고 해도요. 그 국가의 원수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어버리면요. 그 사회적으로 혼란이 만만치가 않아요. 애초에 전두환 씨가 12.12 사태로 그 권력을 장악했던 그것도요.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되버리면서 갑작스럽게 암살되면서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었을 때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지. 6월 항쟁을 통해서 그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 정권이 넘어간 거에 대해서 다른 대통령한테 전두환이 울란하고 그냥 다른 대통령이 넘어간 게 차라리 그게 나은 방법이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전두환 씨는 전두환 씨는 어떻게 보면 진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알아요? 응. 전두환 씨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지금 노태우 씨는 그 그 전립선 암 그 그 걸린 이후로 지금 되게 골골대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살아는 있는데 지금 노태우 씨는 지금 건강이 엄청나게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 전두환 씨는 아직도 살아있고요. 이 이때 민주항쟁을 했던 삼김 삼김 지금 다 죽었잖아. 그 뭐냐 김대중 전 대통령 죽었고 김영삼 전 대통령 죽었고 김종필 전 총리도 죽었고 삼김도 다 죽었는데 전두환 씨는 아직까지 살아있어. 뭐 어쨌든 흠 참 전두환 씨 명도 길어요. 응. 내가 그 그러니까 전두환 씨에 대해서 무작정 그냥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거잖아요. 지금 전두환 씨 5.18 관련해서 재판하고 있는데 잘못을 인정 안 하니까 내가 지금 가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아웅산의 딸 아웅산 수지 이 사람은 이제 그 구금되기 전까지 국가 고문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영국에서 어릴 때부터 유학을 해요. 그래서 영국에서 그 뭐냐 정치, 경제, 사회학 다 공부하면서 석박사까지 땄는데 그래서 영국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배우자를 만나서 여기서 결혼까지 해요.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요. 음. 그래서 마이클 에어리스라는 사람을 유학 중에 만나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하고 둘째 아들은 아직 영국에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계속 영국에서 살았다 그래요. 전업주부로 그 전업주부로 살면서 음. 중간에 일본에 와서 개권연구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어요. 자기 아빠와 관련된 역사를 연구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그 엄마가 위독해지면서 병간호를 목적으로 범아로 귀국을 했는데 1988년에 범아로 귀국을 했는데 8888 항쟁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아웅산 수치가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다는 거를 이제 시민들이 알고 이때 범아 민주화운동이 이제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 민주연맹을 창설하고 거기에 의장이 됐지.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군사정부가 계속 민주화운동을 탄압을 하면서요. 아무래도 이 아웅산의 존재감으로 인해서 아웅산 수치를 죽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죽이지를 못하고 있고 가택연금밖에 못하는 거야. 이 국민들의 이 반발을 막기 위해서. 근데 군부도 진짜 이거를 그 진짜 잔머리는 잘 굴리는 것 같아. 자 피선거권 박탈상태라서 1990년 총선에는 못 나왔고 그 그랬음에도 이 NLD는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민주화 투쟁의 상징으로 1991년에 이 아웅산 수치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내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1991년에 여러분들이 이제 노벨상 시상식이 스웨덴 스토클렘에서 열리잖아요. 근데 노벨 평화상 시상식만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려요.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도 2000년에 이제 평화상 그 수상 연설하러 갔을 때 오슬로로 갔죠. 근데 원래는 이제 노벨상 수상자들은 그 노벨상 받으러 가서 그 자리에서 이제 수상 연설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우사수치가 이때 같은 연금 상태여가지고 노르웨이로 못 가는 거예요. 노르웨이로 못 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그 영국에 있었던 남편하고 아들들이 그녀의 사진 그 액자를 들고 가가지고 대리 수상을 했다 그래요. 그 남편하고 아들들이 대리 수상하면서 남편이 대신 뭐 소감을 짧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가택연금이 해제됐는데도 남편이 이제 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위독하다는데 이제 아웅산 수치가 그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때 영국으로 갔다가 그 군부가 그 아예 입국 금지를 걸어버릴 수도 있을 거잖아요.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그 그때 아웅산 수치가 나는 남편을 잃을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그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여기에 남겠다. 그 그리고 그 이제 가택연금이 또 이뤄지면서 어차피 못 가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1999년에는 자발적으로 출국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이 맏아들이 이 엄마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웅산 수치의 맏아들은 그 엄마랑 인형 끊고 미국 가서 살고 있다고 하고요. 둘째 아들은 엄마랑 연락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노벨 노벨상 대리 수상할 때의 모습 이렇게 저기 옆에 사진 걸려 있고 저기 큰아들 작은아들 남편 이렇게 같이 가서 대리 수상을 했다 그래요. 노벨상을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엔 특사 가 파견돼가지고 그 중재를 하면서 군사정부하고 비밀 협상을 진행한 거야. 유엔이 중재를 해가지고 이 결과 게 옥 백강 같은 연금이 해제가 됐고 이때 이 그 유엔 특사한테 아웅산 수치가 이거를 요구를 했다 그래요 서방국가 우리한테 원조해줄 필요 없다 그 관광객들 우리나라 오지 마라 이렇게 계속 그 이런거를 촉구를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됐다 그래요 사실 서방국가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이런 관광 이런거를 안 가겠어요 갈 사람들은 가 사실 뭐 원조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거는 다 이게 돈이 군부로 들어가거든 그런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하는건데 근데 갈 사람들은 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기 무기자로 여행 갔다 올 수 있잖아요 하여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010년 총선 때 사실 여당만 여당 위주의 총선이었던 이유가 그 군부가 야당의 손발을 묶어놔 버려가지고 총선을 보이콧 해버린거에요 그 이제 아웅산 수치 같은 경우는 피선거권 그 박탈이 해제되고 나서 보궐선거로 나가서 당선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택연금이 해제되면서 드디어 노벨평화상 수상연설을 할 수 있게래서 상받고 21년만에 노르웨이 가가지고 연설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2013년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 2004년에 광주인권상도 받았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수상연설도 이때 가서 했다 그래요 그래서 5.18 국립묘지도 참배하고 명예광주시민증도 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광주에 갈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전남대학교 강연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 강연도 했다 그래요 서울에 그 뭐냐 인천공항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소수민족인 노행자족에 대해서 학살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진압을 명령한 건 아니에요 그냥 방조했다는 이유로 광주인권상이 박탈이 돼요 이와 관련해서 노벨상 쪽에서는요 그냥 유감이다 다만 평화상 박탈은 없다 뭐 이 정도로 끝냈다 그래요 근데 이 광주인권상 박탈과 관련해서 학살을 방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것도 좀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렇고 그래서 그 이후 계속 정치적으로 지도자로 활동을 하고 있긴 하는데요 2016년에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도요 본인은 외무장관 겸 대통령 대변인밖에 못한 이유가 외국 국적의 배우자랑 자녀를 가지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헌법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영국 국적이거든 그래서 본인은 대통령이 못된다고 해요 자 그리고 2021년 2월 1일 그때 쿠데타가 일어날 때 명목상으로는 수출입법 위반 혐의로 각택연금이 돼요 근데 계속 이렇게 각택연금에서 끝나면서 아운산 수치는요 소극적으로 저항을 한다 그래요 왜냐면 너무 적극적으로 저항했다가 본인이 죽으면 그때는 이제 그야말로 그 군부 독재에 의한 저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군들이 내전을 일으키기 뻔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이 평화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저항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군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그 처지가 알려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죽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운산의 딸이라서 그래요 군부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럼 이번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를 하자면요 좀 우려 요소가 좀 많아요 그 과거 역사를 토대로 생각을 해보긴요 미얀마는요 지금까지 통합이 됐던 적이 없어요 그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던 시점부터 계속 군부 독재가 있었고 그리고 그동안 뭐 저항을 하기는 했어도 그때 군부의 탄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은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투쟁을 해봤자 또 죽을 건데 그건 뭐하게 하냐 바뀐 건 없는데 그래서 계속 그냥 저러고 산다고 그래요 기성세대들은 그래서 지금 이제 SNS 이런 걸로 관심을 달라 뭐 이런 호소를 하는 사람들은 다 젊은 층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범화족 중심의 역사들 사실 이것도 되게 커요 그 아우산 수치도 범화족이고요 그래서 다른 소수민족들하고 계속 갈등이 있었고 그 미얀마의 역사에 이 갈등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것도요 단합된 투쟁이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인도도 군부 독재는 아니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요 영국하고 독립할 때 아예 종교 문제 때문에 갈라졌어요 파키스탄하고 그리고 이제 아웅산도 어떻게 보면 범화족이거든 아웅산도 계속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도 아웅산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른 소수민족들로부터도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군부에서도 존경하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스타크래프트 프로토스에서 프로토스의 암흑기사들을 품으려고 했던 그러니까 암흑기사들이 안전하게 탈수할 수 있게 도와줘서 황어대임을 발동해서 그런 칼라이 기사단들의 학살을 막았던 그 아둔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웅산 어떻게 보면 이 미얀마의 아둔과 같은 존재인 거야 그 프로토스가 암타로 아둔 암타로 테사다를 얼마나 그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서 암타로 뭐냐 아둔이 항상 함께 하기를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한다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아웅산이 그런 아둔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 존재감으로 인해서 아웅산 수치가 민주화혁명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군부가 죽이지를 못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보면요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아웅산 수치도 결국 그녀도 범하족이거든요 범하족이다 보니까 다른 소수민족의 탄압과 관련해서는 방관을 한 적이 있는 거야 그 논란 때문에 광주인권상도 박탈이 된 적이 있고 근데 이제 그 군부의 자극을 웬만하면 좀 줄이기 위해서 군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웬만하면 투쟁을 좀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비폭력 투쟁을 하고 있는 것도요 군부가 웬만하면 좀 자극하지 말라 이런 취지에서 비폭력 투쟁을 하고 있는 거지 참 이거를 보면요 역사적으로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긍정적으로만 평가를 할 수도 없고 부정적으로만 평가를 할 수도 없는 참 이게 좀 역사를 연구하면서 되게 이런 씁쓸한 감정을 느끼는 때가 되게 많아요 사실 오늘 이 컨텐츠도 내가 예정보다 하루 늦어진 이유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웅산 수치가 대통령이 못 되는 이유가 가족들이 외국 국적이라서 대통령이 못 되는 거예요 국제결혼을 해가지고 그런 헌법 때문에 사실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개헌이 이뤄지지 않는 한 아웅산 수치가 그런 본인의 정치적인 역량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든지 그것 때문에 소수민족과의 갈등을 아웅산 수치가 해결을 못 할 수도 있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래서 좀 이번 컨텐츠를 조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씁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국불아굴리였던 아웅산 자체도 범아족이었고 그의 딸이었던 아웅산 수치 그녀도 범아족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결국은 이 결론은 그녀도 어쩔 수 없는 범아족이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지극히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번 민주화 혁명이 성공적으로 돼서 군부가 민족으로 이양을 하더라도 이 미얀마가 앞으로도 민주화 이후에도 소수민족과의 갈등을 계속 해결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유고실라비아가 그 지금도 그 발칸반도가 유럽의 화약거라고 불리듯이 그 발칸반도가 지금 계속 나라가 계속 그 분열되고 있듯이 미얀마도 음 나중에 또 범아족 위주로 그 정부가 구성이 되면 다른 소수민족들이 또 독립선언하고 갈라져 나가고 약간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음 진짜 대승적으로 통합을 하든가 아니면 서로 각자 민족들끼리 그냥 자치권 주고 갈라지든가 참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 약간 민주화의 민주화 과정에 대해서도 좀 더 이 좀 더 조직적으로 투쟁을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화도 민주화가 문제지만 미얀마는 민족과 관련된 분쟁 문제 이런 거를 더 좀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번 민주화 혁명이 끝나도 문제인 거야 음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음 일단 지금 국제적인 사회 분위기는 그 그래 민주화 혁명 그래 좋긴 좋아 근데 민주화가 된 다음에 그 후속 대책에 대해서 지금 의회가 물론 지금 의회가 소집이 안 되니까 나중에 의회가 소집 되더라도 이 문제가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아웅산 수치가 나중에 확실한 답을 좀 내놓기를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